아흐 흐흐흐흐흐흐 일났어 이거. 아유 굿 으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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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굉장히 맛있지? 네. 요 옆에다 사례 옆에다 놔줄께. 괜찮지? 네. 음. 아이고. 캐나다 갔다 와가지고 강남이한테 내가 아주 빠졌어, 정보안. 봤어요. 방송 다 봤냐? 그럼요, 다 봤죠. 와이어 줄 이렇게 했어요. 그럼 하나 이렇게 내가지고 한 번 도전하고 싶더라고. 괜히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좀 아이고 좀 겁도 났지 뭐 사실. 저는 아예 뭐 바이킹도 못하니까. 그건 안 것 같은데. 바깥에 내놓고 뭐 뒤로 이러는데 그 만약에 줄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뭐 그냥 뭐 내 유산 뭐 그 많은 유산 못하고 그거 또 걱정되더라고. 뭐랄까 여행이 아주 좀 정말이지 나한테는 좀 과분한 그런 여행이었어. 뭐 좋은 데도 많이 다니고 나약하러 갔었고 그때 내가 이제 아버지 나이가 거기서 이제 머문 거야 나약하러 갔었고. 데뷔님 나약하러 가라! 나약하러 가라? 아 나약하러 가라. 나약하러 가라. 그때 내가 그때 아버지 나이가 거기서 딱 이제 멈춘 거야 나약하러 가라. 그 친구 누구죠? 김동완 씨. 동완이요? 동완이 영훈이하고 또 친하잖아. 같이 이제 우리 멤버 중에. 인상 깊었어요 요즘. 뭐 어떤데요? 혼자 어떻게 이렇게 잘 노는지. 어우 잘려라. 식당에 혼자 가서 밥 먹고 그 고수부지 가서. 들어오고. 들어오고. 내가 재밌게 살더라고. 내가 집에 가봤는데. 네 그렇더라고요. 또 황석정이라고. 왜 너 황해했던 분. 황해같이 찍었다고. 달라상 아줌마로 나오셨네.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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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우리 멤버 중에는 아주 전현무가 이번에 또 회장으로 돼가지고. 무지개 회원. 무지개 회원. 너무 좋아 정말이지.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뵙지도 못하고 했는데. 이 나 혼자 산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아버지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같고. 때로는 자식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. 저는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. 아버지가 굉장히 즐거워 하시더라고요. 캐나다 편을 보고 나서 저는 강남 씨한테 굉장히 고마웠어요. 사실 그 자리에는 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. 저나 제 동생이. 근데 우리 강남이라는 친구가 그 자리를 해줘서.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굉장히 크죠. 이게 다 캐나다 해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한번 봐봐. 제 모자 쓰고 하셨네요. 왜 모자하고 안경하고. 내가 거기서 모자를 너 없을 때야. 내가 어디서 나갈 수 있던데. 네. 유건대 너한테 좀.